콜로라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2명이 중상을 입고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사건이 일주일을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3분쯤 콜로라도주 덴버 외곽 센터니얼에 위치한 알라파오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2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학교로 진입해 총기를 난사한 총격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상자와 용의자의 상세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용의자 학생은 특정 교사를 향해 총격을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교사들은 교실 문을 닫고 겁에 질린 몇몇 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찔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2,2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인근 교회로 긴급 대피했으며 안전하게 가족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총기 사건은 20명의 초등학교 학생과 6명의 교사가 사망한 코네티컷 뉴타운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일주기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라파오 고등학교는 지난 1999년 학교 총기 난사로 13명이 숨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